아 이제 녹음 됐나?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면 비가 올까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 할까 싶어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참 날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날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대가 날 떠난 건지 내가 그댈 떠난 건지 내가 그댈 떠난 건지 일부러 기억을 흔들어 뒤섞어도 그대 또한 그를 가라앉듯 다시금 선명해져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까 했는데 저와 함께 dominated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어만 할까요 뒤집혀 버린 마음이 사람이 쏟아나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피웠나도록 난 일을 안담고 버텨야 했죠 하지만 여튼 내 가슴속이 우연다 그게 참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당신을 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내는 해야겠어요 오후에 왜가 올까요 오 좋다 대박 오 대박 신기해 이 음은 끝이야 녹음 끝난거야 아직 이제 끝 끝이야 응 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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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